1,2,3,4,4 네 갑시다 그거 열매 나오면 말 좀 해줘 어 어 있네 있어 어 열매 뭐 때문에 왜이러지? 흰색 열매는 동열매야 아 그래? 근데 뭐 독 걸리거나 그런거 없는데? 으악 거리잖아? 그건 뭐 얼마나 뭐 어 응 그래도 좀 스태미나가 너무 없어서 그냥 먹는게 나왔네 이정도면? 그러면 잠깐만 써봐 간단하게 캠프파이어 하나 설치하고 하룻밤 여기서 외봐? 아니 고기 고기 좀 굽자야겠어 아 오케이 나한테 고기 몇개 있으니까 난 없어 어 내가 고기 좀 넣을게 아 잠깐만 이거 입어야겠다 형도 좀 입어 나 없어 어 어 난 사슴 있어 사슴 사슴 그런거 있으면 좀 입어버려 그냥 다 오오 아니 근데 나 이게 피가 많이 묻었냐 손에 우리 좀 씻어야겠는데 나 손피 장난 아니지 바닷가 가서 좀 씻어야겠는데 형은 괜찮은데? 어 넌 좀 심해 어 나 내가 좀 어우 어 나 장난 아니야 어 장난 아닌데 너 흐흫 내 손에 피가 언제 이렇게 묻었냐 아 아 사슴 사슴 한번 자 먹을게 어 고기 다 됐어 형 먹어 나 괜찮아 아니 먹어봐 먹어봐 이거 스테미노 찾아 아깝잖아 아니 근데 벌써 구운건데 뭐 그러면은 아 잠깐만 바로 먹는거밖에 없나 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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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서 바로 가자 에에에에에에에 당장 먹으려고 만든건데 뭐 오케이 다 먹었어 어 가자 이렇게 불 피워 놓고 가 형이랑 있으면 좋은점에 굶어 죽지는 않아 낭비를 하면서 사야지 차라리 배부른 귀신이 아잖아 식인종 죽이면 몸에 피 묻는데 그거 물에 들어가서 안없으면은 캐릭이 미친데 아 캐릭이 미쳐? 팩트입니까? 나는 그 피냄새 맡고 원주민이 계속 오는 걸로 아는 와아아아 어? 여기 뭐있다? 어? 텐트다 어 텐트 텐트 개 좋다 오오 상자있다 상자있다 어우 여기 아주 그냥 휘영찬란했네 그냥 사람들 야 여기서 얘네들 다 죽었나봐 어 여기 다 틀렸나본데 얘네들? 어우 오우 이거 사람들 어떻게 이거 영혼 아까워서 개같은거 어우 아까운 목숨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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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서 살게요 우와 이거 뭐야 카메란데 이거 카메라? 어 여기 얘네들 촬영갔다가 다 죽었나본데 그러면 그 영상 한번 보고싶다 노트북도 있고 근데 어떻게 된게 왜 다 그거밖에 없냐? 플레이어밖에 없냐? 그러게 말이야 플레이어 만땅인데 얘네들 애초에 여기 놀러온게 아냐 텐트만 쳤지 이거는 형 마션 안봤지? 어 안봤어 여기 쪼그려봐 어 쪼그려서 여기 봐봐 어 봤어 이게 마션이야 영화 그렇지 알게? 이게 2시간이야 응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지 이 상황이 지금 어허 이 형태의 지금 이 캠프가 궁금하면은 영화 한번 봐 응 딱히 스포 하진 않을게 마션 보신 분들 다 아실거야 저거 뭔지 딱 저겁니다 진짜 응 여기 안에 이거 뭐 이거 지고 이거 이거 응 응 오에 아이템 많다 응 흠흠흠흠 저장도 되네 여기 어 어 어 어 사슴이 옆에서 그냥 지나 슴사야 슴사야 아이고 한대 맞고 안죽냐 에이 도망가시네 집에 갈까? 더 갈려면 더 가던지 아니면 집 갈려면 집 가던지 일단 일단 한바퀴 집 한바퀴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어 한바퀴 돌면서 집에 가는게 돌면서 가는게 어 그렇지 열매도 좀 캐주고 씨앗도 좀 캐고 약초는 뭐야 먹으면 치료되나? 어 종합해서 치료라고 맞을수 응 바로 먹는다 그래서 저건 아니구나 어 조합해서 조합하면 바로 먹을수 있어 응응 오늘은 좀 낮이 긴다 오우 강 강있다 강 뭐야 약초를 잘못먹으면 바로 죽는다고? 그게 무슨 말도않는 소리야 나 죽은적은 없는데? 저분 알려주시는게 다 뻥인데 여기 물 먹을수있나? 이 물도 못먹네 나 여기서 씻어야겠다 아 씻어진다 씻어져 여기 또 상자에 또 상자에 또 상자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어이쿠 어이구 핑크핑크하네 핑크핑크해 아이구 좋아라 아 사슴이 가끔씩 죽는다구요 토끼 아 도깃기 아 도깃기 어어 어 됐다 그렇지 이거 내꺼지 지금 저쪽이구나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됐다 됐다 호호암 뭐야 뭐... 먹었어 동화빈 잡았어? 나 코모도 먹었어 코모도 부럽다 동화빈 난 사슴 잡아야지 가죽... 먹었지 놈 개부럽 칼 먹고 싶은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칼이 뭐야 완전 일본도야 완전 일본도 아 진짜 그거 집으면 짱이겠다 써는 맛 장난 아니겠네 써는 맛이 장난이 아니지 토끼야 살인자야 살인자 토끼가 이는 아니잖아 어 원준이 뭐 원준이 뭐 개 큰데? 어 어 아까 우리 왔던 데 아니야 이 호수? 어 그런가 어 원준이 원준이 소리 났잖아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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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어 뒤에 붙었어 오 왔다 왔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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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여보세요 도망가면 어떡해 잘 싸운다 어 뒤에 한마디 더 있어 어디 어디 없.. 아 있네 개 같은거 내가 한번 캐리 한번 해줄 오우 오우 이거 뺑뺑이 돌면서 뺑뺑이 돌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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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씨 질겨 질겨 체력 개 많이 깎였어 반밖에 안 남았어 하나 먹어 여기 열매 있어 여기 열매 있어 여기 나 있는데 아니 아니 체력 체력 어 먹으면 체력 찰걸? 괜찮아? 안참 말고 거 여보세요 남의 인생 얘기 하세요 지금 완전? 남의 인생 아닙니까? 그래도 그렇지 너무 남이야 상대 엄청 많다 또 싸울 땐 무조건 돌려깎기 해야겠다 응 돌려깎기가 최고야 그럼 쟤네들 못 때리더라고 와요 한방도 돌려깎기로 가야지 갓줄 없나 갓줄 어 이거 뭐야 어? 개이득 왜? 이거 뭐 걸어있는거 먹어도 돼 오 상자 되게 많다 여기 부자 되겠는데 이거 상자는 공유가 안된다 보니까 어 여기 이거 먹어봐 마모나 냄비 야야야 냄비 한개 있어서 두개 안들어진다 나도 나도 하나 있어서 아 그래? 안들어지네 아까 훔쳤어 사람들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여기 턴데 맞나봐 그럼 집에 가야겠다 지금 먹을 수 있는게 없다 별로 어 어 잠깐만 코모드다 코모드 코모드 될거지 코모드 어디여기 오케이 나이스 와 안죽이고 이 버튼만 누르는거 보소 가죽 벗기고 바로 먹네 무슨 인성이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셔틀이다 어 여기 한발 더 있는거 같은데 어 나이스 와 진짜 양아치야 양아치 양쪽에 팔에 찼어? 아 맞다 다 찼어 아 나 손에 피 개많이 묻었어 집에 가서 씻어야겠다 피는 피는 단사에 묻히고 난 칠리만 취한다 이제 멀티 둘이서만 합니다 어? 아 나무야? 나무 캔 자국들 남네 어 됐다 다 왔어 다 왔어 시키고 한번 손 좀 씻어 주고 한번 숨 좀 씻어 주고 한번 숨 좀 씻어 주고 한번 씻었고 시켰고 한번 씻었고 밤댑니다 이제 밤댑 밤댑니다 이제 밤댑 어 나 만들었네 하나 지워서 만들어버렸어 여기다 뭐하는거지 이거는 어디? 이거 나무 올려도네 어 나뭇가지 올려주는거야 밑에는 통나무 올려주면 되고 좀 올려놔야지 나무가 솔직히 이만큼 짓는게 아깝다 나무 올려두려고 나무를 지어 나뭇가지를 나뭇가지가 나중에 되면 더 이상 못될 수가 있으니까 나 스낵하고 좀 올려줄게 아 나 또 불 붙었네 아 야 저거 진짜 불 잘 붙는다 불이 잘 붙어 걔네들 붙여놓고 우리는 집안에서 구경하는거 그니까 그건 이득이야 슬슬 토템 좀 만들어볼까 아 이렇게 딱 둘 수 있구나 토템? 하나 작업 들어가지 뭐 슬슬 하나 작업 들어가도 될거 같은데 야야 그러려면 시체가 필요한데 시체 아까 다 담가버렸는데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불이 많어 일부러 일부러 우리도 답기 쉬운데 놨어 이게 너무 잘 걸리는데라고 해야되나 위치가 좋아 그래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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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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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가 두고 여기로 유인해 여기로 유인해 차라리 너 나이스 너 나이스 너 나이스 너한테 여기로 걸리면 내가 바로 그냥 담가버리지 그냥 시체 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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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셨는데 아직? 아 여기 어 됐다 잠깐만 뭐야 아 저 또 있어 또 있어 한 명 뭐 걸린 것 같은데 왜? 아닌가?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어우 그렇게 아작 내야 돼? 어어우우 저기 몸뚱하니만 있으면 돼? 나뭇가지 두 개만 좀 넣어줄래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있어봐 됐어 으오! 바로 불붙이면 어떡해 아 그래? 그럼 어떡해? 여기 꼬챙이를 꽂은 다음에 불붙이려고 그랬어? 아아 꼬챙이를 꽂은 다음에 불붙여야 되거든 아아 어 그럼 어떡해? 하나 더 만들어야 돼? 어 그럼 내가 다시 갖고 올게 나무 두 개만 있으면 돼? 어 오케이 야야 됐어 어 우리 캐릭터 추워하네 넣을게 어 뭐야 아니 넣는 순간 불이 붙는데? 어 왜 왜 자동으로 불 붙지? 원래 안 이런데? 그냥 딱 두 개 넣는 순간 불 붙어 그럼 어떻게 넣어야 되나 이거를? 잠깐만 기다려봐 완성이 안되는데 바로 적어야 돼 어우 씨 끔찍해 어우 개 끔찍해 이게 뭐야 이게 원줌인데 진짜 왜 이러냐 얘네들 너무 끔찍하게 줬네? 바로 불 붙네 어 여보세요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불장사야? 불장사? 뭔가 이상한데 이거 지금? 어 아 라이트를 끄고 해보라고? 나는 라이트를 안 끄고 샀는데 이렇게 되는데 아니 라이트를 끄고 하라고 보니까 아니 난 라이트를 안 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던데 아 그래? 어 뭐지? 그러면은 라이터 때문이 아닌건데 그러면은 형 안 추워? 이걸 해야지 어 난 안 추운데 주졌네 그러면 여기다 손을 모아야 되는 거야? 어 손 모으면 돼 손을 모으면 돼 어 아까 얘 보니까 손 많던데 안 떼지더라 그거 어 아 그래? 그러면은 형 손 좀 빌릴까? 손이 먼저 떼질까? 응 손 6개 불표하네 3명만 3마리만 더 죽여보면 되네 마리가 뭐예요 마리가 하하하하 에? 다리로는 안 돼? 어 아 안 되네 어 내가 다리를 들다니 걔 같은 거 이거 버려야지 어 나 불 붙었다 아 불 붙었다 던져버려 아 불 잘 붙는 데다 해놨달까 여기 고기 좀 여보세요 멀리서 지금 뭐 소리나는 것 같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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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같은 거 왔어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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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셨어요? 팔님 어디? 어디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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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어버려 그냥 팔 내놔 담가 버려 팔 내놔 그렇지 담가 버려 그러자 됐다 손 들고 하나 더 온다 하나 더 온다 리피트 된다 리피트 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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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물수 한번 챙기고 야야 물수 한번 챙기고 가만 있어봐라 가만 있어봐라 음 음 어 소리봐 덫에 걸리면 짱인데 덫에 걸리면 짱인데 덫에 걸리면 꿀잼인데 어 어 이제 인간적으로 다리 이런 거 좀 치웁시다 토할 거 같으니까 하하하하 진짜로 좀 가서 좀 담궈요 담궈 담궈 덫에다 모아놔야지 다리를 시원하게 담가버려 다리 있는 걸 만들어볼까 아냐 하하하하 그것도 토템이야? 어 다리 있는 것도? 아니 다리 있는 게 없네 근데 팔만 넣는 건 있는데 가난하다 제일 좋은 토템 없어? 가난하다 제일 좋은 토템? 그 머리 9개인가 뭐 들어가는 거 있던데 그거 뭐 가능하잖아 사실 머리 여기 있어 머리 주워둘게 어우 나 토할 거 같다 진짜 근데 어 팔 하나 있다 어 여기서 팔 있다 끝났네 오우 됐다 됐네 됐네 화이어 아 불 붙여봐 화이어 후후우우용 이러면 토템 낸거야 아그래? 여보세요 다시 주워올게 아우 개싫어 어우 오우 개무서워 내가 저 인간 땜에 어우 어 아까 다 버렸는데 흐흐흐흐흐 없어 이게 안보여 어디든가 갔는데 지금 우리 뭐야 토템이 그러면 총 4개나 되는거 아냐 두개 두개 두개지 두개야 두개는 그냥 빈거니까 뭐 근데 이제 그만큼 꽂을거 아냐 그치 야 이거 불 꺼지면 토템 날아가 아 그래? 그럼 뭐야 아무 의미 없잖아 그래 그날 저녁이 어우 나 배고프다 우리 굶어죽겠다 야 아 그러네 이거 먹어 이거요 마문아 텃밭 텃밭에 있는 열매 한번 먹어봐 먹어질걸? 야야 아니 그럴거 없는게 그냥 과자 스낵을 먹으면 되네 어허어 스낵이 얼마 안차가지고 아니야 충분해 오어 뭐야 뭐야 오 바람 불은거 장난 아닌데? 어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개시끄럽게 불어 열료좀 넣어야겠다 잠깐만 그럼 머리도 넣어도 된단 말이지 오우 깜짝이야 왜왜왜왜왜왜 깜짝 놀랬네 와 진짜 올라가다 나 불 붙었는데 깜짝 그래 이게 불 붙는게 진짜 무섭다니까 깜짝깜짝 놀랜다니까 아하 개깜짝 놀랬어 진짜 어 근데 머리는 아 아 머리도 들고 해야되나보다 응 들고 해야돼 됐다 됐다 어 너무 끔찍해지 개잘이네 진짜 우리 뭐하는거야 이거 어 너무 극협이야 영구적인 토템은 없어? 없는거 같던데 아 그럼 애초에 토템은 저렇게나 많이 만들어야 되는거였어요? 영구적인 토템이 있는줄 알았네 영구적인 토템이 있는줄 알았네 영구적인 토템이 있는줄 알았네 이렇게 한번 들어와줘 너 뭐가 어 아니 아 그래? 응 그래도 가지네 그래도 어 미뤄지네 미뤄지긴 해 크 진짜 얼굴 미운 오리같이도 생겼다 진짜 이걸 진짜 응 어 너랑 나랑 다르게 생겼네 아 그래? 어 너는 완전 아저씨야 콧수염도 막 있고 안경도 쓰고 어 형은 지금 딱 30대 늙은이야 딱 똑같애요 그래? 넌 지금 캐릭터 50대 늙은인데 아 그래? 난 지금이 나 그래 나는 결혼했을거야 아니 아니 5독같애 10독같애 왜그래요 서로 극딜을 그렇게 하죠 으하하하 와 저 얼굴 두개 합쳤다 먹어도 되나? 어우 겐짱 아 어떻게 주위에 먹어도 되는 풀이 하나도 없어 무슨 우린 굶어 죽어 이러다 굶어 죽어 육포 안 돼? 육포 아직 안 됐나? 육포 아직 안 됐어 네